안녕하세요. 혹시 예약하셨나요? 저희 숍은 100%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여기 있네요. 10시에 예약하신 분이시구나. 아, 일찍 오셨네요. 미미카키땜 풀코스 예약하셨구나. 그러면 제가 체험부터 확인하고 안내해드릴게요. 체온은 정상이시구요.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저 따라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고객님 귀청소 도와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제 무릎에 누워주시면 되구요. 네. 편안하세요? 불편하시면 바로 말씀해주시구요. 샵은 이번에 처음 방문하신건가요? 아, 저번에 한번 와보셨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귀상태 한번 살펴보고 예약해주실 코스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쪽 귀 부터 제가 살펴볼게요. 이쪽 귀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여기 조금 딱딱한 귀지가 있긴하네요. 네. 저번에 제가 해드리진 않은거 같은데 그렇죠? 다른 분께 받으셨나보다. 제가 웬만한 손님들은 다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반대쪽도 살펴볼게요. 그동안 관리를 잘해주셨나봐요. 귀에 상처나 염증도 없고 귀지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일단 얼굴 쪽부터 긴장 풀어드리고 귀청소 들어갈게요. 이제 고개를 바로 해주시고 고개를 바로 해주시고 제가 이걸로 고객님 얼굴 쪽부터 긴장을 풀어드릴거에요. 제가 이걸로 고객님 얼굴 쪽부터 긴장을 풀어드릴거에요. 그리고 긴장 푸시고 다 됐고, 이제 고개를 돌려주시면 되구요. 이제 귀청소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쉐이기부터 귀청소할게요. 이걸로 큰 귀지들을 제거할거에요. 혹시 아프시거나 불편하시면 말씀 꼭 해주세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아프시진 않으시죠? 오늘 오시는데 힘드셨죠? 비가 엄청 오더라구요. 요즘 날씨가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비가 왔다가 바로 해가 뜨고, 지가 너무 엄청 내리는 것 같아요. 오실때는 비가 또 안오구요. 이쪽에 큰 귀지가 있어요. 이쪽에 큰 귀지가 있어요. 이제 솜털로 털어드릴게요. 바꿔 드릴게요. 여기 주로 털어드릴게요. 이렇게 월요일이 . 이제 물면봉을 사용할게요. 다음으로 귀 주변의 귀지를 깨끗이 제거해 드릴께요. 좀 차가우실 수 있어요. 차갑죠? 차갑게 제거해 드릴께요. 차갑게 제거해 드릴께요. 친득한 앵체가 귀 주변에 남아있는 귀지를 깨끗하게 제거해 드릴께요. 다 되셨구요. 닦아드리겠습니다. 이 얇은 귀 청소독으로 귀 쪽에 긴장을 풀어 드릴께요. 너무 차갑게 제거해 드릴께요. 차갑게 제거해 드릴께요. 지금 차갑게 제거해 드릴께요. 이게 이쪽으로 귀 쪽으로 귀에 넣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되셨구요. 이제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려주시면 되요. 반대쪽으로 귀청소 시작하겠습니다. 3개부터 시작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혹시 졸리시면 주무셔도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이 개는 다 됐고 이제 귀 털어드릴게요. 귓바퀴 쪽을 이렇게 담아있는 귀지들을 덜어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불면봉으로 다시 귀 안쪽의 귀지를 제거해드릴게요. 다시 työ 제거해드릴게요. 여기 두 개의 귀지를 그릴게요. 하а 지금 왼쪽에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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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청소는 다 되셨고요 이제 아이콜 솜으로 귀 닦아 드릴 거예요 이제 똑바로 누워주세요 주무셨죠? 일단 알콜 솜으로 귀 닦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닦아 드렸고요 귀 지압하고 마사지 그리고 귀 청소를 받는 동안 굳어있었던 어깨에 마사지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아로마 오일입니다 여기로 귀 마사지 해드릴게요 여기로 귀 마사지 해드릴게요 각도는 어떠세요? 각도는 어떠세요? 그죠? 시원하세요? 이렇게 귀 청소를 꾹꾹 해주고 좋죠? 이것도 word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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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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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ollo.. SEOO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realized if I only Duallust Wood i i i i really i 다 됐고요. 이제 어깨쪽 마사지 시작할게요. 이제 어깨쪽 마사지 시작할게요. 이제 어깨쪽 마사지 시작할게요. 목적하고 어깨가 많이 굳어있어요. 많이 피곤하셨나보다. 다 됐고 이제 마무리로 두피 마사지 해드릴게요. 어떠세요? 시원하시죠? 고객님들이 오시면 두피마사지 너무 시원하다고 다들 그러세요. 이제 어깨쪽 마사지 시작할게요. 이제 마무리 다 됐고요. 오늘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다음에 예약하실 때 지정하실 수 있거든요. 저 선택해주시고 예약해주시면 돼요. 그럼 오늘 고생하셨고요. 주무시고 가실 테니까 천천히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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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